큰데로 캐치기RO Hollow 와óc. 와! 미쳤어. 큰데로 캐치기RO ejercheit 너무 했다.. 너무 잘한다. 미쳤다. 미쳤다. 야 뭐야, 준서 형. 살살해! 황준서 살살 이라. 뽀뽀한다 이게 무슨 뜻한 발언지? 저거 무슨 발언이냐? 너네, 너네, 너네 그럴 거면서 잘할 거잖아 아니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이거 진짜 동선 리허설이에요 땀 안 흘리게 설렁설렁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해! 세게 해라! 최선을 다해! 세게 해라! 보여줘라! 땀 왕창을 열어라! 할 수 있어! 땀 터져라! 저도 이기는 거면 져줘라! 저도 이기는 거면 져줘라 야, 건강이 최고다! 인정! 아, 진짜 악랄하다 위험하면 안 되는데 안 하세요?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? 몇 분 끼면 해결할게요 아, 네 이거 어디가 어디야? 이건가? 아, 이거다! 이건가? 아, 이거다! 마침 12시 30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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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리! 네! 여기다가 어디야? 여기다가 놓을 테니까 진정하세요! 네! 이게 맞는 거죠? 이걸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!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야! 아,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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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! 아,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! 네, 준비 다 하셨나요? 아, 네! 광대 아주 단단히들 준비하셨구만! 아, 아주 이런 느낌 아, 이거 이거 완전 라이더 셔 네 바로 바로 가자! 야, 타! 야, 뭐야! 야, 뭐야! 야, 뭐야! 뭐야! 뭐야, 뭐야! 왜 잘 어울려! 여기보다 잘 어울리는데? 너무 좋은데? 여기보다 잘 어울려! 네 네 런싱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, 놀라실 텐데 하나, 둘, 셋! 뭔지 알겠다! 약간 공격적인 약간 이거 약간 뭔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, 뭔가 그런 느낌인데 살짝 아, 이거 걸어 낙동이거든요 맞죠? 네 뭐 저희는 뭐 저는 약간 결이 아, 이런 낙동이에요 같은 낙동이 이런 거 타키로가 잘해요 오, 사이코! 약간 좀 사이코패스 대결, 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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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느낌 있네 오! 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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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다이넘이크 와우 저희는 또 이제 약간 또 하나하려면 뭐가 예 와우! 좋아, 좋아 아,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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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량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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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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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재미있겠다 한번 놀아보자고 좋아 스파시 애들 언제 올려나? 그러나까 이제 들어올 때 된 거 같은데 청량하게 아, 뭐야! 야, 너네 야, 야, 만지지 마! 얘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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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야 왜, 청량하잖아요? 우리 나쁘지 않아 아, 청량하게 해야 되나? 이래야 돼, 이래야 돼, 우리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안녕? 청량이야, 청량 안녕! 야, 너네 완전 색깔 완전 그린이다 예쁘다 엄청 예쁘네 너네는 그린이지 우리는 블루란다 우리 되게 귀엽지 않아? 지금이라도 바로 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인천공항 가셔가지고 이제 또 하와이로 약간 금메달 따고 돌아온 거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장메달 따고 돌아온 거 아, 그래? 약간 좀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부의 메달은 우리가 가져가도록 할게 은메달, 그러니까 블루니까 은 쪽으로 가시죠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색깔이야? 이거 골드지? 골드네 아, 멀리서 볼 땐 은인데? 넌 구애증이 너 구애증이 너네 마이크 되게 좋은 거 쓰는구나 야, 너 자부심 있어? 있어, 난 있어 난 좋아 이게 오히려 더 편해 그럼,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저거는 달랑달랑거려가지고 보기에는 좋아도 별로 안 좋아 이게 훨씬 좋아, 소리도 잘 타고 달랑달랑거리는 건 이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어, 달랑달랑거리지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어, 달랑거리지 사실 그래 야, 너 진짜 나쁘다 사실 우리의 나쁜 점만 아주 다 찾아내는구나 아, 형님 먼저 했었잖아 아, 둘 다 되게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아, 근데 솔직히 너네 그림 진짜 잘 어울린다 너네 딱 청량함 보여주기 딱 좋은 거 같아 아,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다 아, 형님들도 이뻐요 너네랑 파이팅 승부를 떠나서 그게 진짜 재밌는 추억 될 거 같아 아, 진짜 맞아 그래야지 파이팅,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 좋아, 좋아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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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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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요 다섯 시 잘하고 있으니까 출발 파이팅 예 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럭비는 근데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나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아니요. 여기서? 럭비 해봤어? 네, 해봤어요. 많이 해봤어요. 왜냐면 주 중목이어서 이게 유명해요. 무슨 끝나고 알려드려요. 우리 9시 팀 중에 공 잘 받는 친구 있어요? 다 잘 받습니다. 다 자신 있습니다. 그리스요, 그리스요. 저희! 앞줄 랩, 앞줄 랩. 앉아, 앉아. 저도 자신 있습니다. 하지만 앉겠습니다. 자신 있지만 앉는 거예요? 앞줄 네분이라. 사랑의 두캐 같은 느낌. 해볼게. 5, 5, 6, 7, 8. 힛 사운드, 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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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사운드. 힛, 힛, 힛 사운드, 힛, 힛, 힛. 힛, 힛.. 나이스 캣지. 레이스 패스인데. 예, 갈게요, 스탭바이. 화이팅! רט tenemos GO! ninec team 파이팅. 홍 잘 잡아요. JUST GOTanny 네,ировать. 네, 가겠습니다. 빠졌어. itch they move wide 저 미친 중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섯시 아홉시 고생하셨고요 우리 보유 친구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